코클링 테라피를 개발한 청풍 소장 안녕하십니까 코클링 테라피를 개발한 청풍 소장입니다 코클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클링은 이렇게 형상 기업 와이어와 춘천 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시면 이게 앞쪽으로 나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착용할 때는 튀어나온 쪽이 앞쪽을 향하게 해서 끼는 겁니다 만약에 꼈는데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쫙 벌려줘서 간격을 살짝 넓혀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코클링 착용 방법입니다 쫙 벌려서 코 안에다가 낀 다음에 넣고 핵심은 이렇게 말아서 딱 이 안에 있는 홈 쪽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벌려서 코안에다가 쓱 넣고 그 다음에 삭 회자리 이렇게 딱 지금 시작하시면 바로 가게 됩니다 잘 지내세요 잘 지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